지금 무화과 에이드를 만들었어요. 요즘 무화과가 제철이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카페처럼 이렇게 이쁜 무화과 음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무화과랑 탄산수만 있으면 충분해요. 집에서 한번 저를 따라 만들어 보세요. 이제 집에서 잔치기 때문에 비벼 먹을 수 있어요. 이제 집에서 설치하는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, 이제 집에서 면을 만들었어요. 3불에서 한 번 더 만들었어요. 4불에서 한 번 더 만들었어요. 한 번 더 만들었어요. 양파 뼈 깨끗 슬슬 들리게 전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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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 발끝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